경상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그랬죠. 처먹으면 주는 대로 처먹어라. 이거 이제 거기서 원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고의 핵심은 고집이에요. 고집 뿌리지만 않는다면 1년 안에 득도하지 싶어요. 대가까지 가지. 왜 그러냐면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게 고집이야. 그래서 고집 뿌릴 때 정말 죽이고 싶다 올라오죠. 예를 들면 엄마는 자기 아기를 제일 사랑해요. 그렇죠? 목숨을 맞춰서 사랑해. 대신 몸을 던져서 죽는 엄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도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을 때가 언제냐? 고집 뿌릴 때. 인정 안 할 때. 고집은 마음을 인정 안 할 때 고집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할 때. 내가 뭐 잘못했어? 나 안 했어. 형도 그랬거든? 지난번에 그랬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이러면서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이때 점점점점점 게이지가 올라와. 한 대 때리면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난 잘못 안 했어.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그리고 고집 뿌릴 때는 어떠냐면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어요. 이거 줄까? 응. 저거 줄까? 응. 학교 안 간다고 고집 나서. 그래 가지 마. 그래도 계속 잉잉거려. 가지 말라니까. 어쩌라고. 그냥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그게 아기만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고집은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기 때 잠시 부렸다가 크면 괜찮아진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버릇은 그냥 있어요. 그래서 애고가 세다. 이건 고집이 세다예요. 애고가 작다. 고집이 별로 없어요. 그런 아기는 공부 가르치기가 엄청 수월해요. 이거 너 이렇게 네 마음 알아차려봐. 너 이렇게 했지? 미움 올라와서 이랬지? 그럼 네. 이렇게. 그때 미웠어요. 그런데 꼭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조금 수치스럽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지적을 해주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면 고집이 안 죽으면 똑같은 짓을 계속해. 그러면 똑같은 지적을 계속하는데 그걸 한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버리고 싶어. 힘들게 하니까 상대방을. 그래서 고집의 특징은 상대에게 분노와 미움을 올려요. 그래서 살인사건 날 때 죽임당하는 사람은 거의 다 그거 해요. 싸움 났을 때. 싸움 났을 때 빡 싸우고 잘못했어. 미안해. 나 이러면 그냥 쿵 내러 가는데 자기 잘못 인정하나. 그런데 네가 말이지. 내가 왜 화냈는 줄 알아? 네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 계속 질기질기 타요. 그러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 분노가. 부부 싸움 하다가도 그거예요. 조금 똑똑하고 영리한 배우자 같으면 상대가 화가 났다 그러면 얼른 꺾어줘. 좀 비유 맞춰주고. 그랬다 기분 좋을 때 얘기해줘. 이런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키는 거죠. 저희 엄마도 그래. 아니 그냥 아빠가 뭐라고 할 때 알았어 여보 고칠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분명히 잘못했어 엄마가. 그럼 고칠게 하면 되는데 꼭 사족을 달아요. 알아서 고칠게 이렇게 해놓고 당신도 그때 그때 이래서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딴지를 걸고 그럼 잘했다는 거야. 그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봐. 하면서 또 이제 사족을 달면서 계속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럼 이제 또 소리가 고성방가가 되는 거야. 뭔가 하나 쿨하게 빡 꺾어서 인정을 안 해줘요.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자기 잘못을 잘 인정 안 하려고 할 때 엄청난 고집이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사실은. 자기 잘못 보는 게 그렇게 아파서 그러는데 그 아픔을 안 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고집 중에 하나가 그 고집을 부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남의 말을 그냥 고집 부린다는 것도 모르죠. 알았어요 하고 안 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안 하는 경우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상대도 그런 사람 있지. 네 이러고 해놨어? 그러면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그러면 깜빡했어요. 맨날 깜빡해. 속이 터지죠. 그리고 조금 이따 하려고 했어요. 왜 내하고 대답을 하지 말든지. 별거 아닌 일이야.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야. 꼭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고집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고집이에요. 그러면서 안 해줘. 그리고 또 하나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이 고집을 부리니까 남이 나한테 조언할 때 하나도 안 들어요. 심지어 나를 스승이라고 와서 스승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는데 다 얘기하면 그냥 다 클리어. 그냥 와서 이렇게 가르침 받은 것만 이렇게 얘기했대. 어떤 아기한테 내가 세 가지 사항을 얘기해줬어요. 너는 이걸 고쳐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듣고 나가서 딴 그 친구 도반한테 그 친구 도반이 헤라 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막 좋아하면서 헤라 님하고 독대를 해서 이렇게 조언을 받았다고 막 좋아하대.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데. 그런데 너무 행복해. 만났으니까. 헤라 님이란 존재를 만나서 얘기 들은 것만 해도 너무 사랑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헤라 님이 나 사랑하는 거지 그거로 됐어. 이런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서 소중한 시간을 그분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한 시간을 내가 정말 좋은 걸 알려주고 싶었어. 삶에서 당신은 이게 문제라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걸 안 듣고 그냥 나랑 같이 있어줘서 나 사랑받아서 좋았다. 애기요? 3, 4살짜리 애기라 그런 거예요. 우쭈쭈해주면 막 엄마 앞에서 짝짝꿍 이러면 아구 이쁘다 그럼 끝. 애기도 아니고 그게 고집이에요. 어떤 고집? 사랑만 받겠다고. 그래서 안 듣는 거야. 듣기 싫은 거야. 특히 자기가 어떤 역 해야 되는데 좀 힘든 거 내가 힘든 거 시켜. 집에 특히 백수들한테 제가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마음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자기 백수로 몇 년째 있대. 뭘 청산해야 되냐. 그러면 취직을 하세요. 그게 청산입니다. 일단 힘들면 힘들다고 못하겠다는 마음 올라오면 힘든 걸 해버리면 청산이 되는 거야. 마음 공부를 실천적인 거예요. 도전해서 부딪혀야 돼. 깨져야 되는데 뭘 여기서 힘들어요. 뭔 청산이 돼요. 계속 백수하면서 백수를 청산하고 싶으면 취직하시오. 할 데가 없대요. 고상하게 내 입맛에 딱 맞는데 골라서 그래. 열등하다고 수치스러운데 식당 가서 알바레도 하세요. PC방 알바레도 하고 주방 가서 설거지라도 하세요. 일단 어디든지 가서 취직하세요. 공장 노동자로도 안 되면 배추 못 벗기라도 하세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그다음 걸음이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혜란님 그런 거 말고 좀 씻고 하기 좋은 거 없어? 그런 거 할게. 그러면 그거 지 뜻대로 하는 거지. 안 꺾어. 자기가 안 힘들고 편하고 위에만 있고 열등감 안 느끼는 쪽만 하려고. 고집은 열등감 느끼고 되게 힘들고 아파야 죽어요. 그래서 안 꺾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야. 그래서 인생을 폭망시켜요. 한 예로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파리 끈끈이가 이렇게 꽤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있고 파리가 붙어있는데 그 식당에 그걸 걸어놨어. 그거 먹고 시국에 나겠습니까? 단무지랑 김치를 가져왔는데 단무지에 고춧가루 묻어있고 세상에 음식을 내왔는데 보니까 지저분해 보이는 데다가 밑에 신문지도 깔아놓고 여기가 아무리 시골이지만 그래 신문지밖에 없어? 하얀 종이를 깔아주든지. 아주 싸구려 식당도 아니었는데. 너무 안심해서 이거는 나는 웬만해서는 얘기를 안하고 제가 식성이 까다로운 사람도 아닌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인을 불러서 사장님 지적을 했지. 이 식당이 보세요. 저 위에 집은 그렇게 차가 될 정도가 너무 많이 돼서 제가 거기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이리 왔는데 여기 왜 파리 날리고 차가 한 대 없는지 알았습니다. 지금 이 파리 끈끈이 보고 식욕이 납니까? 첫째. 두 번째. 이 수저 보니까 자 보세요. 이 위가 말라 밑으로 깨끗하지 않은 느낌. 세 번째. 밥은 약간 서른 것처럼 이게 너무 고도밥이고 지금 나온 이 아귀찜을 보세요. 아귀가 몇 개 들었나. 다 말라 비틀어진 아귀. 그랬다 이 양념은 너무 짜고 막 이제 몇 가지 지적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팔짱 끼고 뒷다. 경상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그랬죠. 쳐먹으면 주는 대로 쳐먹어라. 내가 거기서 원성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아기가 막 말리면서 근데 이제 불편할까 봐 내가 네 알았습니다. 딱 그러고 한 개 먹었나 두 개 먹었나 이러고 그냥 나왔어요. 돈 계산을 하는데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자존심이 있으면 안 받아 나 같으면 안 받아 받더라고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만 되면 다 하는 거야. 안녕히 가시라고 돈 줬으니까 인사도 하더라고요. 자존심도 팔더라고요. 나 같으면 딱 해서 내고 맛없으면 안 받거나 다시는 오시지 마시고 숟가락 뺏고 내쫓아. 돈 안 받고 정말 자기가 자신이 있다며 지적은 하나도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지적을 개선을 해야 이게 잘 될 텐데 개선 안 하는 거예요. 남탓만 하고 손님 탓이래. 그런 거야. 그런 식의 마인드예요. 그 고집이라는 게 부모가 혼내킬 때 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핑계대면서 안 꺾어. 그게 고집이에요. 직장에 가면 상사가 얘기하는데 너는 무능하다. 쟤 좀 보고 배워라. 쟤 유능하다. 그러면 나를 미워하고 쟤를 이뻐해. 이걸 붙잡고서 미움만 쓰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상사가 미친 사람 아닌 바에야 제가 일을 잘하니까 그렇지. 이유 없이 그러겠어. 안 받아들여요. 그 고집이 사람만 받겠다는 게 고집인 거야. 그래서 나쁜 얘기 미운 얘기 안 듣고 마음에 거슬린 얘기 안 듣겠어. 굽히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고집의 애구가 셀수로 못 살아요. 내 옆에 그리고 사람이 없어. 왜? 여러분 같으면 말을 100번을 해도 안 들어주는데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주는데 옆에 데리고 있겠어요? 힘들지. 나도 제일 힘들어하기가 그런 아기들이야. 말을 100번을 해도 안 해. 내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왜? 아 몸뚱아리가 지 몸뚱아리를 지가 움직여서 지가 말을 하고 지가 밥을 먹는데 어떻게 고쳐줘? 지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 지가 굽히고 지가 미움 느끼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나는 조언하면 그건 들어줘야지 될 거 아니야. 안 들어줘. 고집 부리면서. 어떻게 하라고. 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안 바뀌어. 안 바뀌면 힘들어. 힘들다고 징징대. 그래서 제 제자로 있다가 제자로 성장을 못한 아기들이 있죠. 다 그 아기들 공통적. 고집이 세다. 이 애고 고집 꺾는 이 공부는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아기들은 사회생활도 잘 못하거든. 사회생활이 누가 미움 쓰고 혼내킬 때 안 받아들여. 입으로만 두 종류가 있어요. 혼내킬 때 반항하면서 왜 나만 혼내켜요. 하면서 막 고집을 쓰면서 사표야. 딱 하는 아기가 있고 또는 내 그러면서 안 고쳐줘. 계속 내가 내가 아니야. 똑같은 짓을 계속해. 그러니까 위에서 해고하거나 아니면 미움받고 동료들이 다 미워하고 상사도 미워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나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사표내는 아기가 있고 고집 때문에 그런 거지. 고집의 애고는 그래서 폭망인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폭망은 고집이야. 그래서 가장 많이 벌임받는 게 고집부리는 악이고 가장 많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고집부리는 악이고 왜?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게 고집이니까. 마음을 인정 안 하면 가장 큰 벌을 받지요. 가장 크게 수치 떠는 게 고집부리는 거고. 여러분 고집부리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수치스러워. 애기도 고집부릴 때 수치스러워. 어른이 고집부리면 하물며.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가끔 위정자들 나오죠. 고집부리는 애고 보여주는 위정자들.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그걸 볼 때. 본인들은 그게 고집인 줄 모르나 봐. 국민들 눈에는 다 보여요. 고집부리는 게. 그냥 소통하면 될걸. 엄청 수치가 올라오죠. 수치스러운 모습이라 존경심이 안 나와. 존경심이. 그 고집가진 악인은 그래서 절대 윗사람 할 수 없다. 아랫사람도 되게 미움받고 힘들게 하는 아랫사람밖에 못하죠.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되게 천박하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같이 상대하기 싫은 짐승성의 파동이 또 나와요. 유유상종이라고 짐승성 아기한테는 다 그런 고집부리는 아기들 많아서 고집으로 다 계속 이렇게 미움 쓰면서 산은 산밖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집안에서 늘 싸움이 있었다면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안에서 늘 싸웠다면 한 명만 꺾어도 한쪽만 꺾어도 그럴 리가 없어. 그렇죠? 지금 여당여당 싸우는 거 참회하십시오. 고집부리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조금씩 꺾고 양보를 하면 되는데. 저기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쪽 그쪽 라인에서 제일 울금불금라는 거 전부 다 고집부리는 거야. 네가 먼저 우리 이해하고 양보하고 네가 꺾어줘 이렇게. 그리고 고집부리는 아기들의 특징이 있죠. 이렇게 내가 먼저 굽혀주는 거.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해해 주려는 마음을 못 써요. 왜 그 마음은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굴욕적이라고 하면 웃겨. 여러분 엄마와 아기 중에 누가 꺾죠? 아기가 막 뗐을 때 같이 막 화내고 싸우는 엄마들은 똑같은 아기인 거야. 보통 이러지. 엄마 잘못됐죠. 엄마 미안 이러지. 심지어 아기가 잘못해도 그렇게 꺾어줘요. 그래서 그걸 대인배인 거야.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이 꺾어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착각을 해요.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이 대인배가 뭐 고집부립니다. 딱 받는 줄 알아. 주는 사람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대인배이고 큰 사람이야. 그게 윗사람인데 거꾸로 이해해. 소인배 짓을 하면서 자기가 대인배인 줄 알아. 받아야 된다고 나는. 벌써 받아야 되고 그쪽에서 먼저 날 이해해 주길 바라고 이러면 소인배인 거예요. 그런데 고집부리는 에고이스로 꼭 그래. 나 윗사람이니까 네가 먼저. 윗사람이니까 먼저 이렇게 조금 해주면 안 됩니까? 손 내밀면. 나 아랫사람이니까 당신 윗사람이지 나한테 먼저 아량을 베풀어. 또 그게 소인배인 거야.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먼저 굽혀주면 되는 건데. 마음먹기 나름인 건데. 안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경우도 많아요. 얼마든지 굽혀주죠. 하지만 내가 굽혀주면 항상 이름의 에고는 자기가 잘못인 걸 모르지. 항상 엄마가 다 굽혀. 나는 그걸 받기만 하려고 그래. 그 에고가 안 죽는 거야. 버릇이 아주 나빠지는 거죠. 어느 순간 보니까 버릇이 다 나빠져 있어. 그걸 다 받아주고 하면. 그 에고가 죽어야 되는 게 이 공부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는 저는 제자들한테 일부러 안 굽혀주고 그럴 경우 있어요. 에고가 셀 때 쳐서 네가 굽혀. 굽힐 때마다 죽거든요. 에고는. 굽힐 때마다. 그래서 굽혀서 잘못했다고 하고 참회하고 이럴 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고가 굽히는 건 그때 목숨줄이 끊어지는 거죠. 죽음의 공포가 올라오면서 그 굴욕감이 말도 못해요. 절대 고집부리는 거야. 그래서 왜 여러분 사석에서 장기 두다가 싸움 박질 나서 칼로 찔러 죽이는 게 그거야. 싸움 박질은 그거 사소한데. 에고는 목숨 거는 거야. 안 굽히려고. 굽히려고 할 때 막 굴욕감과 두려움이 죽음의 공포 올라오니까 그까짓 거 물러주면 되는데 사소한 거로 그렇게 발달한 데서 부부싸움에서 서로 칼뿌림 나는 게 그 애고가 그렇게 못 굽혀서 고집이 그렇게 큰일을 만들죠. 그쵸? 그래서 고집이 제일 무서운 거. 그 고집 부리는 애고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나중에는 살인사건을 부르고 그런 사람이 위정자를 해. 고집 부리는 사람이. 그러면 아주 국가를 힘들게 해서 온 국민을 전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고집은 꺾아야 돼요.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해봐서 내가 틀렸다고 그러면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윗사람이 꺾어줘야 되고. 그쵸? 아랫사람은 뼈 아프게 혼나서 이 혼난 게 아무리 아파. 이게 억울해도 내가 잘못했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받겠다고. 난 윗사람이니까 나는 잘못해도 괜찮다. 또는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사랑만 받겠다. 미움 쓰지 마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너보다 약하고 돈 없고 그러니까 어? 나는 건드리지 마. 그게 약자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강자한테. 니들은 강자하고 다 가졌으니까 무조건 나 이해해줘. 나 약자니까 나 아프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자는 강자대로. 내가 강자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짓 해도 돼. 이래도 안 되는 거야. 서로 서로 좀 좀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꺾을 때 강자는 강자로서 존경받을 자격이 없고 수치만 떨게 되고 언젠가는 내쫓기거나 미움받고 버림받게 되고 약자는 약자대로 힘들어서 그 꼴을 누가 봅니까? 다 아프게 하는데 버림받게 되고 망하는 거죠. 인정도 못 받고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집 부리는 아가들 자기 고집 알아차리고 그때 고집을 꺾으려고 마음 인정하려고 할 때 그 미움이 막 올라오면서 막 꺾기 싫을 거야. 고집을 계속 부리고 싶어. 이때 무섭게 쳐죽이고 알아차려서 올바른 강자 약자 올바른 윗사람과 아랫사람 역할을 잘해서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섭게 쳐죽이고